태국어가. 태국어가. 몸짓으로 나오고 또 이제 낀 카우그룹. 아 밥먹자고 그러는구나. 장모님을 사랑해를 당사히 그래도 알아두시는 거고. 그렇죠. 거꾸말에서도 다 알아두시니까. 이게 이제 또 가족의 그게 아닐까 싶네요. 베로니카 씨 남편은 어떠세요? 네. 우리 남편은 우리 친정부모님도 좋은 모습 보고 싶어서 청소도 하고 발레도 하고 맘까지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힘들게 많이 했는데 친정어머니는 말도 별로 없고 애교육도 없고. 근데 마음속으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느꼈어요. 그는 사랑하셔도. 네. 지금 보다가 저보다 남편 되게 많이 좋아해요. 계속 물어봐요. 남편은. 네. 아니 근데 윤희구 아나운서 이런 넉살이면 장모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앞에서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왠지 쑥스럽고 그러니까. 아니 잘하실 거예요. 그건 그렇고 노잰씨 소원이던 부모님께 밥상 차려드리는 거. 맞습니다. 하고 오셨잖아요. 네. 마음 좀 편하시겠어요? 네. 마음 좀 많이 편했어요. 왜냐면 그동안 제가 못 해드리는 거 태국 가서 해드리니까 더 많이 편했어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가면 삼계탕이나 백숙을 해드리는데 맞아요. 이번엔 김밥을 해드렸단 말이죠. 이유가 뭐라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태국에서 김밥이 비싸서. 그리고 태국에서도 뭐 닭 요리 같은 많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뭐가 특별한 게 뭐 한국에서 특별한 게 김밥으로 만드셨어요. 엄마도 맛있게 드셨어요. 좋아하셨군요. 네. 네. 많이 좋아했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캐럿에서 친정에 가서 닭볶음탕 해주셨어요. 왜냐면 신랑가에서 닭볶음탕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비슷한 음식이 한국에서도 먹고 있다라는 엄마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멀리서도 다리 이제 가까이 있다라는 거 인전시키고 인전? 인전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 때문에 닭볶음탕 해주다 보니까 아 같은 음식이 한국에서도 있구나라는 조금 인전이 인전됐더라. 네. 그 말 듣지 못하실 거에요. 전화오지 않아요? 맞아요. 닭볶음탕. 난이혈 씨는요? 네. 저는 칭찬을 갈 때는 칭찬을 많이 챙겨갔어요. 그래서 칭찬을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맛이 없다고 했는데 저의 어머니를 맛있다고 아무 데도 주지 않고 혼자 다 드시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말을 이제 참 잘하세요. 동네 경찰이시라고요. 네. 왜냐면 제가 경찰에서도 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한국 법을 못 따라드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제가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관에서도 도전하고 싶어요.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건 참 좋은. 맞아요. 저도 처음에 한국에 와서 배우고 싶은 거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했을 때는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중간에 포기했는데 지금 한국에 오니까 너무 기회도 많아진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뭐 큰 거 아니지만 되게 평범한 거예요. 그 중국에 있을 때 한국 시장에 가니까 항상 그 배추김치 이제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한국에 와가지고 그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힘들기도 한데 배폭이 막 그렇게 많이 하니까 이해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요. 가족들하고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오. 이제 익숙해지셨구나. 그런데 떠나실 때 어머니 팔이 이렇게 혹이 났었잖아요. 그거 걱정 많이 하시던데 되게 괜찮으시네요. 동생이 이번에 뭐 휴가 내서 엄마 병원 모시고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그런데 아편께서도 떠나실 때 장모님 오시는 거 보고 눈물을 내셨잖아요. 이제 왠지 좀 걱정이 되셨죠. 장인 장모 얼굴 딱 보는 순간 눈에서 막 눈물 나오더라고요. 변홍사도 더 도와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또 그렇고 또 장모님이 술 좋아하시고 술 좋아하시는데 안주를 못 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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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